포항은 철강 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세계 철강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지역 경제도 함께 휘청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철강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최종 수요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항의 산업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지역 제조업의 78.5%를 철강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울산은 석유와 자동차 운송장비, 창원은 기계장비와 금속장비 자동차 산업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철강 경기와 포항 지역의 경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노력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발표자는 철강 완제품 단순 가공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철강 제품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종 수요 산업을 육성해야 외부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휘슬로밥솥, 프랑스 테팔프라이펜 같은 금속 가공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울릉관 취향 예정인 위그선 제조업체를 포항에 유치하고 쇠빙선 제조 등 특수금속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한국과 러시아가 포항에서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포항에 지금 이제 와서 자동차나 조선을 유치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속 제품 같은 경우 포항의 고품질 철강제를 이용하면 어떤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속 가공 제품처럼 글로벌 철강 경기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산업을 육성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포항에서 만든 제품, 즉 메이드 인 포항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면 단일 산업 중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